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다 보면 30%대 박석근 지지율에 갇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1월 18일 날 한겨레신문은 30% 박석근에 갇힌 이재명 설 이전에 토론회로 재역전할까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불과 보름여전에 여러 새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며 기세를 올렸지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0%대에 묶였다. 민주당 선대위는 3부 대선을 50일 앞둔 18일부터 설 연휴까지 이주우가 성부를 가를 것이란 것으로 보고 전략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떴습니다. 1월 20일 날 경양신문은 박석근 지지율을 한방 찾는 이재명 일각에서 586세대 용태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박석근에 갇힌 데다가 윤 후보 안철수 후보가 설 연휴 전후에 단일화 논의에 도입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에 대응할 만한 대형 이슈가 보이지 않아서 고민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의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라는 것에 저는 전혀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그 여론조사라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선거결과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정지작업, 기초작업 혹은 합리화작업이다. 이렇게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믿지 않더라도 그냥 여론조사를 인용하게 되면 12월 첫째 주에서 1월 셋째 주까지 상국사회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6에서 41%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반면에 엠블레인퍼블릭 등 3개 기간의 11월 넷째 주부터 최근까지 실제한 8차례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32에서 38% 머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승리하는데 충분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42에서 43% 정도로 얻어야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거전을 치르는 일선 관계자들은 박수권에 갇혀서 이재명 후보가 큰일이다 이렇게 우려합니다. 저는 엄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엄살을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선거판의 산전수준을 겪고 최근 들어서 연속적으로 대규모 선거를 다 승리로 이끄는 여당의 선거꾼들은 지금쯤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사전투표에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여당 승리를 위한 황금의장에 해당합니다. 사전투표는 이번 대선 뿐만 아니고 지난 지방선거, 2017년 대선,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모두 다 여당의 표밭이었습니다. 10% 정도는 사전투표에서 가볍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라는 것은 야당 후보 지지율을 5% 줄이고 여당 후보 지지율을 5% 늘리면 가볍게 10%를 여당에 몰아줄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당 후보 지지율을 7% 떨어뜨리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7% 올리면 14% 정도를 엎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진짜 야당 후보 지지율, 득표율에다가 14%도 그냥 얹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전투표 조작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잘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사전투표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설령 이재명 후보가 최악의 경우 30%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하더라도 그곳에 야당의 사전투표에서 7%를 빼앗고 그리고 7%를 이재명 후보에게 인위적으로 몰아주게 되면 14% 정도를 그냥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0% 더하기 2, 7에 14, 14% 하면 44%를 가지고 대권을 거머쥘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여당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한금의장이 사전투표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30%의 지지율을 유지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에서 갈고 닦은 조작기술이 이번 3구 대선에서 화려하게 그 빛을 발휘할 것을 봅니다. 상대방에게서 7.5%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앗고 이재명 후보에게 플러스 7.5%의 득표율을 더하면 거뜬히 15%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30%의 박석근 운운에 전혀 여당의 선거꾼들은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당이 이기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다지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황금의장 바로 사전투표율이 과거처럼 20%대를 유지하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믿을 수 없다고 크게 각성해서 사전투표율이 낮아지는 것만 그 동네의 꿈들이 조금 걱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표율을 앞두고 엄청난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물량을 풀어서 사전투표가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또 선전선동하게 되면 우우하고 또 사전투표에 몰릴 겁니다. 선관위의 노예와 같은 야당 정치인들은 입 뻥긋하지 못합니다. 4.15 총선의 사전투표에서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하자고 독려했던 사람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제 기억에는 육군 장군 출신인 신원식 의원이 사전투표합시다고 외치는 걸 보면서 저 양반이 건배지를 달더니 그냥 사람이 맛이 완전히 가버렸구나 그렇게 한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믿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전투표를 황금의장으로 활용한 살아있는 사례가 바로 2020년 4.15 총선입니다.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매우 특이한 점은 253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당일 투표에서 사전투표보다 평균 10.7%를 더 득표했습니다. 통합당은 당일 투표에서 사전투표보다 평균 11.1% 높게 득표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전투표에서 밀어준 겁니다. 지역구보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인위적으로 11%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절반은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에서 빼앗고 절반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전투표율을 올려주셔서 합쳐서 11% 격차를 만들어야 된 겁니다. 따라서 30% 박석현에 갇힌 이재명 후보가 고전하고 있다. 이런 것은 다 헛소리입니다. 쇼쇼쇼입니다. 전혀 고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30%를 유지하더라도 그냥 사전투표에서 10%에서 15% 정도 지지율을 올려주는 것은 식은 죽 먹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참여율이 아주 낮지 않으면 3구 대선도 야당에게 지극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그래도 야당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한 말이 있으니까 선거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야당 사람에게 좋습니까. 바보들의 쇼쇼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일은 꼭 같은 일이 2018년 6.2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일어난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압승을 민주당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사전투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두 다 당일 투표해야 됩니다. 잘 접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투표지 불리기 사용하지 못하게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황금의장을 여당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